자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거는 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영상입니다. 경인양행 9월 29일 날짜 7,130원. 6,000원대가 들어갔을 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시가총액 지금 2941억. 상장 주식수는 4,100만 주. 외국인 소비율이 2.59% 최고가가 8월 2일 날 11,000원 까지 찍었네요. 그래서 엇바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네. 작년 8월 2일인가 보다 맞죠. 올해도 한 만원 좀 넘었던 데가 있네. 하여튼 경인양행 자 들어갑니다. 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요, 연결회사, 종속회사 이래 갈까? 연결회사, 종속회사.. 키스코 국제무역 상해, 서아구 흥주 북로에 있는 염료 판매 수출업을 하는 자산 282억짜리. 여기있고 또 고객 KSC 고 KLC는 연운항, 키스코 화공유한공사. 키스코 화공유한공사는 KLC. 강소성이 있어요. 중국 강소성이 있어요. 저기 132번 타워하면 되요. 161억. 그리고 KMC 울산에 있어요. 사카린 만드는 회사. 기초 유기암물 제조 자본금. 와 높네. 1162억 짜리다. 자본금이. 자산총액이 750 이상. 주요 종속. 종속기업. 종속기업이에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없음. 아 이건 종속 안되어 있네. 뭐야 이거. 그럼 와이즈캠. 와이즈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젠자재료. 62억 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키스코 인디아. 인디아는 자본금 67억. 염료 판매 수출업. 종속회사 증자로 인해 당사의 지분율이 48.125에서 50.595로 변경되었다. 뭐가? 1. 이게 와이즈캠이. 자본이 50% 넘어 버렸다. 그래서 종속으로 됐나? 해당 사항 없는데. 직전 사업 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 10% 이상. 주요 종속회사 판단 여부. 자산총액이 750억 이상이나 자산총액이 10% 이상.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라고 하네요. 지배력 판단 기준.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 노출 또는 권리 보유.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회사의 법정 사업적 명칭 경인양행. 영문으로는 KY, UM, GIN, SYN, 경인시네틱, 시네틱, 시네틱, 신드틱 이라 표현한다. 경인양행이라 한다. 유한양행 아니고 경인양행. 77년 10월 14일날 설립 95년도에 코스닥 한국거래소의 상장. 95년도에 상장했으면 지금 몇 년이죠? 25년? 25년 됐네요. 와 등록한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1년까지는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게 염료산업, 사카린, 화학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부가치 산업인 전자재료사업에도 진출하고, 사업다극화를 통한 수입성향 진출에 있다. 모기업이 경인양행이고, 계열사가 키스코 상하이, 여기 KL 신강 지분 100%, 다이토 키스코가 지분 50% 지분법을 적용하는 회사고, 킴소이 안다나, 그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50% 다이토 키스코 주식 20만주를 추가 증자 하였다. 2019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터키 정부는 수출지향 목적에 따른 프리존내 내부거래부로 방침으로 인해서 2012년 5월 28일 날짜로 킴소이 안다를 킴소이 트레이드, 흡수합병 하였는데, 흡수합병 하려고 그러면 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생각은 안나왔네요. 경인양행은 염료전자사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화학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딱 바꿨네. 오 좋아좋아. 2011년 9월 30일 조성용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진환 대표 2월 2009년, KLC, KSC는 김성훈 대표, JMC는 정원식 대표, 경인양행 감광제 관련 사업, 감광제가 포토레지스트, 2005년 다이토 키스코에 32억 출자 공동투자 한다고 했잖아요. 2006년 중국 생산기지 19억 출자, 2007년 다이토 키스코 주식 4만주 획득 연왕 공장에 114억 출자, 사업 다각화, 이때 양후에 12억 출자를 했는데 2008년에 비즈니스 강화 또 이걸 또 눕히기 위해서 이스트웰트 주식을 또 10만주 25억에 들여가지고 사고 또 2008년에 JMC 주식을 또 처분했고 30억치, 그리고 2009년에 주식 분할을 했고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 했네. 그리고 2009년 재산 재평가 실시 해가지고 토지 4만4천 제곱미터, 4만4천 제곱미터면 토지 1만평 재평가 목적은 국제 회계 기준 도입 대비해서 재무구소 개선을 위해서 했네요.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와이즈캠 5억 투자, 100만원, 1000만원 5억 투자 와이즈캠에 2012년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와이즈캠에 14억 투자, 2015년 설비 증강 와이즈캠에 2억 투자 증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도전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쓰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경인양행이고 자 이제 KSC KSC는 사업을 2001년에 개시를 해 가지고 이스트웰 지분 100%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2011년 법인 대표를 변경하고 11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KLC는 회사를 관한 MOU를 체결하고 KLC 공장 일대 대표 김상우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고요. 그리고 2007년 스프레이 다이 2호 공장 준공 완료. 스프레이 다이 뿌리는 건조. 2호 공장 2호 준공 완료. 뿌리는 건조가 뭐야? 건조하면서 뿌린다? 2012년 3대 KLC 대표 김성훈 취임. JMC. 주당 액면가 5천원짜리를 5배원으로 액면 분화하는 게 2008년. 2011년 BCMB 정제공장을 신축했다. JMC에서 BCMB 이제 반도체 쪽으로 하는 그걸 하고 있네요. JMC 복지관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리 사주죠. 자본금 변동 사항. 2007년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선택권 전환권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상증자 주식을 돈을 받고 늘린다. 이건 주주배정이네. 주주를 배정해서 늘리는 거고 주식 분할은 분할하는 거. 있는 거에서 아메바처럼 분할하는 거. 합병 신주발행은 합병해서 신주를 다시 발행하는 거. 유상증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주배정을 해서 유상폭증자가 있고 3자배정증자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죠. 특정인을 지정하는 게 주주배정이고 3자는 그냥 누구나. 그게 3자. 이렇게 신규가 있고. 와 이렇게 일만 많다.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주식 총수 4천만주. 1억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발행한 주식 총수가 4천 9백 6천 3백 6십 5주. 자기 주식수가 9천 9만 9천 6백 주가 있고. 빼면은 4만 8천 4천만 8십 6천 7백 6십 5. 어렵다. 어렵다. 4천만 주. 몇 개? 4천만 주. 주식수 몇 개? 4천만 주. 4천만 주. 이때까지 이제부터 4천만 주. 4천만 주. 이렇게 돼 있다. 배당지표. 배당금은 단기 순이익이 18년대에 138억 났어요. 그리고 19년도에 163억. 올해는 마이너스 8억.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억. 올해는 적자라 적자. 작년까지 배당금이 20억 줬어요. 20억. 그만. 배당금을 20억 주고 주식이 아씨. 계산해보면 되는데. 계산 이거 금액으로 안 적어놨노? 아 쏘리 쏘리. 19년대 50원. 19년대 50원. 18년대 50원. 50원씩 줬어요. 50원씩. 배당금 50원씩. 한주 가지고 있으면 50원. 올해는 적자가 커가지고 줄란가 모르겠어요. 자, 반기. 주당 순이익은 EPS죠. EPS. 주당 순이익은 EPS. Earning Per Share. EPS는 주가. 아니다. 까먹었다.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EPS는 EPS. EPS를 분자로 분모로 두고 뭐야 이거 지금 주가 하면 뭐가 된다? 퍼가 되죠. 퍼가 되죠. 자, 사업내용. 염료산업이 이제 색깔 이런걸 막 그거 하는 거잖아. 막 이게. 뭐 입히고. 뭐 질적. 색깔에 따라서 뭐 푸근해지기도 하고. 집에 오면 뭐 이렇게 뭐야. 벽지 색깔이 허예면 병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녹색이다. 그러면 스머프지. 스머프. 녹색이면. 랄라라랄라랄라. 랄라라랄라. 이런 것처럼.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붉은색. 시커먼색이 뭐. 굉장히 기분이 우울할 거잖아. 맞죠. 끊으면 우울 거잖아. 벽지도 끊었고. 천장도 끊으면 우울 거잖아. 그러면 뭐 형광등 켜도 않고 귀신 나올 거잖아. 귀신. 그런 것처럼 색깔에 따라 질과 미적 표현을 감염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사업이다. 핵심 소재 사업이다. 거기에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 개발 뭐 천연 섬유 개발 이런 것들 늘어나면서 천연 섬유에는 어떤 식으로 염료를 해야 되고 이런게 확단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염료산업들은 지속적인 염료기업을 투자를 했으며 현재는 선진 메이커와 동등 수준의 합성 가공 기술을 확보했다. 선진 기술이라는 것은 외제, 외산들. 세계 섬유 시장은 연평균 2%대에 그냥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염료산업도 3%대에 성장을 지속할 거로 보잖아요. 이때까지 공부했던 종목들은 6%, 10%씩 성장했잖아. 근데 섬유는 3%면 애개잖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4차 산업 이런거 바이오 이런거는 10%씩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6%씩 성장하고 이랬는데 염료산업은 3% 밖에 안되네. 근데 중국 염료산업이 80년대에 외국 투자 기업의 증가로 섬유 고속성장하면서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최대 염료 생산국이었어요. 걔들은 물량과 인력 빨로 돈도 적게 드니까 막 했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이제 환경에 너들 선진국으로 가려고 막 그럴 할려고 같으면 환경 이런거 규제해라. 그러니까 규제에 맞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또 인건비가 안나와. 주춤주춤하다보니까 인도가 막 치골로 가. 인도가 지금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면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3분의 2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들은 저가 겠죠. 그래서 디지털 섬유 인쇄를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이나 DPT 사업이라고 한다. 디지털 프린팅 섬유 인쇄. 이렇게 디지털 섬유는 한 6.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연평균 15%대의 빠른 성장세를 기르고 있었고 이 시장은 중국, 이탈리아, 인도, 터키, 미국 5개 국가가 글로벌 47%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디스플레이는 LCD, TV, 레기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성숙기였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이 거의 멈췄다고 보면 되는데 OLED 시장 있잖아요. OLED. 요거는 플렉시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디스플레이 확대 이런 것들은 요런 것들은 아직까지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10% 정도의 성장. 그러면 이쪽으로 염색을 하고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면 확실히 더 낫겠죠. 그래서 2000, 그리고 또 반도체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들어가는 거 제일 초반기에 들어가는 거 가스, 애칭가스, 깎을 때 쓰는 가스, 그리고 감광에 비춰서 깎고 막 이렇게 할 때 감광에 비춰 가지고 그림을 세울 때 그걸 포토레지스트라 그러거든요. 포토레지스트 별이 9개가 아니고 9가 9개, 9가 11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동진 세미캠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재료를 공급하는 거죠. 어디서? 다온시스가 아니고 경인양행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런 시장. 산업시장은 염류산업이 의외로 고부가치를 낼 수 있는 기술지역적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제품의 약 70%가 섬유 염색에 사용되고 있고 산업규모는 70배, 100배 규모의 섬유산업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데 정밀화학 제품에서는 섬유가공업계 등 관련 산업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어서 섬유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이게 좀 이렇게 폐수처리 기술, 환경, 산업에 대한 활용, 다기능, 특수품목, 살균기능, 진단용 시약, 특수잉크, 전자재료, 자동차 응용 부문약 이런 데 확대다 보니까 성장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하네요. 이게 염색을 옷에만 염색하는 게 아니라 몸한테 다 염색하는 거지. 아까 말했던 자동차에도 염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예쁘게. 꼭 외형만 아니라도 안 해도 맞죠. 그런 것들. 그래서 성장성은 반응성 분산 염료가 국내외 염료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반응성 염료와 분산 염료가 전체 염료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을. 디지털 섬유 인쇄 시장은 전세계 디지털 섬유 인쇄 잉크 시장에 2018년 기준 1조 원대에 추정했으나 2025년에 연평균 16%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게 인도 터키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은 얘들이 거의 다 가져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좀 괜찮은 것을 하려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전자재료 사업에 한국 디스플레이 공급사들이 10세대 이게 거의 OLED라고 보면 되죠. 신규 공장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 기술의 변화, 웨이퍼, 유리기판, 면적의 증가에 따라 재료 소모량이 증가하고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카, 인공지능, AI 등 새로운 반도체 수요에 따라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경기 변동은 1년 중 1, 4분기에 매출이 제일 낮고 3, 4분기에 최고에 달하는 계절적 변동의 특성이 있다. 지금 9월부터 7, 8, 9, 7, 8, 9가 제일 크게 달한다는 거네. 7, 8, 9가 염료산업이 중간체 연료의 수급, 가격 변화와 밀착되는 연동된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디지털 섬유 인쇄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눈 올 때 비 올 때나 계절이나 경기에 상당폭이 심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 경쟁 요소에서는 얘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인건비는 싸지만 걔네들이 우리도 70년대, 60, 80년대 이럴 때 막 폐수에 낙동강, 금호강, 물 흘렀는데 고기 막 죽었잖아.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큰일 나잖아. 큰일 나잖아. 세고랑차 세자고랑. 중국이나 인도는 그런 것들이 흔하니까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 환경오염보다 돈 버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연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막 그래 하는 게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인도나 그런 게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안 되면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고급적이고 더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개발되어서 걔들하고 가격 면에서는 상대는 안 되지만 그런 거 외적인 면에서는 더 탁월한 걔들도 저 크다 보면 환경 생각하면 싸지게 못하거든. 그런 것들이 주도하거든. 그러니까 초기에 유럽 잉크 제조사들의 시장을 주도했으나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중국 잉크 제조사들이 시장 점유가 확대됐는데 걔들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하다 보니까 야! 너들 빨리 폐수처리 장치 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게 폐수처리 장치 다 알고 뭐 다 알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라 그러니깐 에이 이거 안 할란다. 차 아프고 하프니깐 이제 얘들도 물건이 없는 거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맞는 거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에이 돈 좀 더 주고 좀 더 좋은 거 쓰자 이렇게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원료인 염료 중간체는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에 의존했고 중국 인도는 국가적인 차원의 환경 강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쪽수가 많아지니까 환경 강화 정책 한다는 게 그 무슨 강입니까? 인도에 그거 겐지즈강 얼마나 더럽노? 그런데 그 이제 살리려고 하면 자기들이 환경 강화해야지 저줄기를 살려야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걔네들도 막 무시 못한다 너무 가격을 다운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사카린, 사카린은 설탕 대비 300에서 500배의 단맛을 지닌 식품 첨가물이고 1984년부터 시판해서 1884년부터 시판해서 1899년에 처음에 도구열에서 공급화됐어요 안정성이 감미된 감미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물리적, 화학적 장점들이 탁월하다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냥 쏙쏙 빠지는 이런 걸로 탁월하다 BCMB BCMB는 반도체 봉지제 반도체 소자의 열 수분 충격으로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밀봉 재료 AMEMC라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라는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이렇게 외부 열 3차원 경화 구조로 형성되어서 요렇게 근데 요게 지금은 더 쓰일 수밖에 없는게 5G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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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에 CCL 동박 적층판에 BCMB 기반의 수지가 적용되고 IoT 자동차 부품의 칩에도 적용되어서 고급화되는 반도체 칩에는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황산가리는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질소 N, 인산 P, 칼륨 K 비료 중 칼륨 보증용 원료로서 원예, 과수, 특용작물, 담배 비료 생산에 반드시 필수적인 원료이다 이러면서 복합비료로 생산하는 국내 대형 비료회사 염산, 그런거에 들어가는데 요걸 만들다 보면 부생되는 가스가 염산가스래요 염산가스 그러면 염산가스를 또 담아가지고 그걸 또 남해화학에 파는게라 남해화학에 동제품을 남해화학에서 이제 동제품 동이 브론즈 브론즈를 제조 사용하는데 이제 좀 닦던지 뭐 이렇게 뭐 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염산가스를 우와 무섭겠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돌왕을 쳐서 돌을 때렸는데 돌이 깨지면서 안에서 또 뭐가 나오노? 과자가 나오고 때렸는데 돌안에서 과자가 나오고 그건 뭐지? 그런게 있고 그리고 설포 제품은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 OPTSA PTSA PTSC 등 OTSA를 총칭하는 용어이며 OTSA가 뭔 말인지 몰라 오토 파라 톨루젠 뭐 이렇게 있는데 공장을 국내 최초로 생산해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요거에 요거가 쓰는게 용도가 형광안료 도료 레진 화장품 매니큐어 레진 화장품 매니큐어 화장품 매니큐어 화장품 매니큐어 딱딱 안하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도 딱딱하나 말랑말랑하잖아 염료 농약 사카린 의약품 다 나오는거지 이걸 만들다보면 사카린도 나오고 그래서 사카린도 팔아먹고 이런거지 설포 제품은 한국과 중국의 두 지역에 생산이 돼요 공장이 5개 밖에 없어요 중국에 4개 한국에 1개 근데 한국에서는 OTSA 공법으로 만들다보니까 더 효과적인게 더 좋은거 그렇게 되고 있다 산업성장성에 간미로 시장은 소비자들이 이제 대체 간미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MSG 옛날에는 MSG는 몸이 안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몸에 나쁜게 아니다 하면서 합성재료 다 들어간거다 간미로일 뿐이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지금 이미지는 계속 좋아졌다 그런 가운데서 대체 간미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거다 우리 때는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 영수 예 이것밖에 없었는데 맞지 김혜자 김혜자 김 그 뭐 전원일이게 김혜자 아줌마가 불렀는데 영수 불렀는데 영수는 누구지 아들인가 반도체의 고성능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계속 작아지고 더 촘촘하게 만들고 더 성능이 올라가고 더 열이 나고 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도가 증가하다 보니 조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향성 향상 기술 반도체 미래품질 보증을 위한 고신뢰성 기술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가 있잖아요 난년성 확보를 위해 브롬 및 안티몽계 난년제를 사용해서 친환경 EMC 무연 리드프리 EMC 개발을 위해 발전하고 있다 또한 5G CCL의 주요 원료인 BCMB 계열 수지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인공지능 자동차 등의 반도체 집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로 전망됩니다 황산가리는 담배 비료 고가의 비료 농산품 고급화의 필수 비료 미주 유럽은 일본까지는 사용량이 많아졌고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인도 중동 아시아 지역에도 사용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셀포 셀포 제품은 건축 형광 안료 발포제 도료 플라스틱 산업 섬유 농약 의약품 등 기초 산업의 중간 원료로써 안정된 수요는 계속 유지될 거라 보인다 이건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경기 변동은 사카린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이 크지 않고 BCMB도 친환경 반도체 봉지제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셀포도 경기 변동에 수요가 변환되는 경향 이것들은 매니큐어치라고 이런 거는 경기 변동이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사카린은 다섯 개 업체 그러니까 사카린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섯 개 중국이 4개 경인양행 1개 경인양행에서 JMC가 사카린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어디서 울산에서 그래서 전 세계 과정을 다 잡고 있는 거지 근데 거래처에서는 중국 거만 살 수 없고 한국 거만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거에서 사다가 이제 그걸 다 부려버리면 너희들한테 몸 팔겠다 하고 또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라도 한 업체가 또 뭔가 잘못된 오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고르게 양쪽에서 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카린을 만드는 방식이 OTASSA 방식이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OTSA 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그 물질이 나오면서 사카린도 만들고 사트카린을 만들면서 그거를 사카린도 팔아먹고 불순물이 거의 없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답니다 중국은 PA 방식으로 하는데 경인양행은 OTSA 여기가 어디 산다 그 어디가 아까 어디가 그 제조업체가 jsm jmc jmc 울산에 울산공장 그렇게 있다 한방에 다 한다 이거죠 자 BCMB는 경인양행에서 밖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철저한 생산 공정관리 금속이론 수치를 경쟁사 대비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반도체 봉지제 주요 에폭시 경화제 메이커들의 주요 공급사로 선정되어 고품질 기술력 생산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사 아무리 싸게 해도 제품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까 조금 더 비싸지만 좀 품질 좋은 거 사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부단비용도 적고 중국 메이커들은 환경부단비용도 내야 되고 옛날에 안 내던 거 더 신경 써야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만들면 되는데 다 따진다 이거지 그렇고 항산가리 제품은 용에도 안 없고 잔륜물이 거의 없어 수용성 비료로 사용할 때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선 대적할 업체가 없는데 해외에서 만들어 온 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적합품과 차별화 되는 것은 필요한 실정이다 항산가리는 국내에는 대적할 게 없는데 해외에서 들어온다 아 자식들 셀퍼 제품은 당사와 중국 내 일부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과점 형태 가지고 있지만 중국산 아까 말했던 염화 슬폰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은 순도 알파 칼라 제품의 균일성 생산 배치감 품질 균형성이 좋다보니까 미주 유럽 일본에서 고품질 제품을 선호해서 중국산 이런 것들을 싸게 팔아봐야 아까 말할 때 계속 나오는 인건비 환경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걔들도 어려울 거다 꾸준히 여기는 생산하고 만들어져 있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경인양행 KSC KLC 연료 염료부분 유럽 일본 선진 메이커 등 이상의 합성 가공기술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 생산기술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재료 구매 혁신 기존 제품 생산점 등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산업용 의류에 이르기까지 산업용 의류는 방봉 방진제 뭐 이런 것들 작업법 뭐 그런 것들에 다양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층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뭐 판촉하고 있고 DTP 잉크 는 인도 파키스탄 터키 시장에 수요가 많은 고염착 반응성 잉크가 개발 완료되어 출시될 예정이다 아 DPT 잉크가 인도 파키스탄 터키에 수요가 많은 고염착 반응성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시기 시기잖아요 그리고 유기재료 사업은 신동력 사업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경영해서 이렇게 잡고 있네요 타격사업 OLED는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최초의 알료타입 밀베이스에 염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컬러PR 포토레지스트 염료를 개발했다 아 아까 포토레지스트 컬러가 있었잖아 혼합형 하이브리드형 컬러포토레지스트 염료를 개발했다 오 신기하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가 그냥 컬러가 있는 거네 그러면 이런 거는 기존 컬러 포토레지스트 대비 휘도 및 색제연율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유한 염료다 LCD 시장의 메인메이커로 부각한 중국 업체를 타겟으로 컬러포토레지스트 염료를 적용을 위해서 적극 공룡하고 있다 폴더블 패널을 이용한 CPI 필름 핵심 소재인 모노모 경우 독자적인 합성 방법을 이용해 양산하도록 하였다 폴더블 패널에는 CPI 필름에 여러 가지 모노모 가소재 모노모 아닌데 가소재는 폴리머인데 모노모 단일제 가 필요하면 현재 일본 중국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CPI 경쟁을 이루는게 UTE 울트라틴 글래스 맞나? 틴 맞나? 울트라틴 맞을걸? 맞을끼야 그래서 감광제 재료는 LCD OLED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세계 3대 메이커 중 하나인 PHAC 이게 그거잖아요 다이토 그 회사와 그 회사에서 3대 메이커 그 회사에서 가져온 그것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직접 생삼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다 소재 산업이에요 필수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차국에 돈 벌거다 지금은 거의 한 60%가 염료 DTP 잉크 이런거 옷에 염료하는 그게 60% 차지하고 사카린 사카린은 한 500원 매출하거든요 그게 한 30% 그러니까 염료하고 사카린만 팔아가지고 지금 90%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나머지 10%가 기타 막 이런건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PAC CPI 필름 핵심 소재 포토 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주력 상품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성장 확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지 반도체 폴리머는 반도체 레지스트 인 아이라인 레지스트 KRF 레지스트 ARF 레지스트 BARC 팩 등에 사용되는 핵심재료다 핵심재료라고 하는 것은 필수재료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이렇게 노강 에너지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폴리머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프라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인 반도체 모노용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화학 부분 JMC JMC 아까 사카린 했잖아 사카린 제조 공정 중 출체된 공정 노하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당사 제조 기술 사카린 만들다가 염산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저 국독 어디 어디 판다 켜졌노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BCMB는 국내에서 당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게 어디서만 다 JMBC JMC JMC에서 사카린과 BCMB 중국에는 3,4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EMC라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에 부합하는 품질을 생산하는 업체는 당사와 중국의 하나 중국의 하나 우리나라의 하나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감당한다 이런 것 같은데 BCMB는 모든 형광 증백제 형광인데 증백 업 시킨다 제조의 원료로 사용된다 근데 중국은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 업체의 생산 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중국은 오히려 더 생산 능력을 늘려 버려 가지고 가격이나 치킨게임이 들어가서 중국을 박살내려고 하는 모양이니 선언을 우리가 뜨면 더 좋으니까 중국은 계속 원가가 떨어지고 황산가리 SOP는 국내 업체들의 비료 생산 업체 비료캐라 그러죠 칼륨 칼륨 그거 담배 비료 뭐 이런 것들 국내 비료 업체들과 장기간 거래를 해오고 있다 수출 판매는 일본과 기타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특히 동남아 인도 호주 중동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자 셀파제품은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강조하여 고품질 위주시장 이런 걸로 하고 있다 이렇게 44기 반기 매출이 1077억이거든요 한국에서 중국에서는 122억이에요 염료부분 그리고 인도에서는 54억 염료부분 화학부분은 한국에서 537억 중국은 중국 없네 그냥 바로 화학계가 169억 아 1690억 94억 요거 화학부분과 염료부분 염료부분 화학부분은 다 합치니까 1694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거 뭐지 43억 아 작년 저장인거 요렇게 그래서 요게 신규사업을 또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2018년 6월에 전라북도 익산시와 12만평 12만제곱메다 3만6천평 정도 투자양의 각서를 체결하고 연면적 만제곱메다의 규모 13개 동 건물을 건립해서 2019년에 3차 완공해서 1년간 공사를 거쳐서 2020년 중공 영업허가를 득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에는 뭐 포트레이스트 PR 구성하는 주요 원재료를 계열 회사인 다이토키스코 PAC죠 요거 요거 관광제를 관광제의 원료인 DNQ의 제품 요런 것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요게 생산되면 어디 납품 되겠습니까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트레이스트 만들잖아 그거 뭐고 9개 13개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데다가 납품할 거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는 거잖아 지금 소부장 소재 장비 부장 소 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중에 기초 장비 기본 장비니까 이거 일본한테 일본이 거의 세 개를 90%를 잠시 가는 거를 이제 아베가 아베 땡겨 돼 가지고 빼 들어와야죠 그래서 보면은 염려 부분이 매출 이런 거 보면은 염려 부분이 어 매출액이 1045억 61% 61.4% 토악 부분이 524억 사카린 사카린 524억 30.8% 거의 이게 91% 사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야 돼요 경영양행은 요 두개 포트폴리오에서 바뀌어야 돼 여기가 한 30% 줄고 이거는 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한 30% 나오면 땡큐겠죠 이렇게 된다 총 합쳐가지고 1700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주요제품 가격 변동 추이는 염려 부분은 그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5.8% 하락했어요 전체적으로 매출이 하락했어요 매출이 제품 화학 부분 화학 부분은 뭐 상승했잖아요 상승했으니까 따뜨고 가격 변동 가격이 가격 가격 염려 부분이 가격이 팔아먹는게 처음에는 8300원 키로당 8300원 팔았는데 작년에는 만원에 팔았다가 올해는 또 9800원 18년보다는 더 높지만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게 5.8%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그냥 올랐고 나머지는 아 이것도 떨어졌네 상품도 떨어졌네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원재료 매입은 전체 화학 염려 부분은 속이 아니고 이거 129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데려가는게 원재료가 기타에 86.38% 톨루엔 17% 와 그래도 특정 그거에 안 쏠렸다 맞죠 근데 기타에 제품제조에 86% 톨루엔 원재료가격 변동 추이가 42년에 US달러로 키로당 P 베이스가 4달러 20센트 인데 작년에는 3달러 25센트 점점 재료값은 싸지고 있어요 톨루엔 거의 변동이 없네 0.01센트 떨어졌습니다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되죠 요거는 SR 베이스는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요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생산설비에 관한 산출 염려 부분 생산실적 가동률 생산실적 수량이 톤 9700톤 염려가 생산을 했고 화학부분에 사카린이 17,213톤 생산했어요 금액은 406억 염려는 755억 이렇게 1,100억 생산했네요 와 엄청나다 사카린을 2만이 팔았나 사카린을 17,000톤 그럼 그거 다 어디 쓴단 말이고 사료에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사료 엄청 많이 쓰더라 가동률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98% 97% 그러니까 여기는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간단 말이지 장사 잘 된단 말이잖아 공장이 물량이 없는데 공장을 돌릴 필요 없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토지 건물 구축물은 굴뚝 다리 구축물이라고 그러고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길고 차량 운방구는 차 뭐 기타 기타는 기타지 그렇게 되고 있다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2020년 2월에 익산에 신규 생산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죠 쭉 하고 있다 합계가 275억 정도 들고 있다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 하는데 들고 있다 매출에 관한 사항은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